이런 희귀종들이 여기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거야! 으하하하하하!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! 뚜뚜뚜뚜뚜! 어? 뚜뚜뚜! 짜잔! 하하하하하! 이런 희귀종들을 볼 기회는 흔치 않으니? 줄 서서 구경하세요! 우리 귀염둥이는 어떤 구조로 돼있을까나? 응? 자자 당장 휴대전화 안 나오면 전부 다 압수야? 블루턱인지 뭔지 그런 시시한 게 뭐 좋다고 온서만이 날린 거야? 큰일이야 큰일 말도 안 돼! 빌? 얜 뭐야? 1등은 무조건 내 거라고 어?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1위로 뽑혔던 빌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모습을 바꾸고 가짜 사진을 올린 게 밝혀졌다네요 진짜 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? 안 돼! 여기가 맞나? 뭐야? 저 품이 없는 사람은? 아, 시끄러워! 아, 시끄러워! 마이 소울! 마이 드림! 아! 애니 선생님! 예! 어? 아, 또 말썽이네 내 공연을 위해 애써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어... 흐흐흐 난 정말 행복한 선생님이야! 선생님! 어... 그래! 아, 나 어릴 적 같이 발질며 들었던 노래 기억해 나 너를 잡히던 심장 기억해 온 세상이 들리게 내 목소리 퍼지게 크게 노래해 온 세상이 들리게 내 목소리 퍼지게 크게 노래해 온 세상이 들리게 내 목소리 퍼지게 크게 노래해 놀려도 상관없어 마음으로 충분해 Any Anywhere 내 꿈이 뭔지 아직 잘은 모르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내 꿈을 노력해